자, 그러면 112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112페이지 맨 하단부에 6번 유효액전화. 거기 별표 몇 개 했어요? 3개나 했어요? 잘했어요. 3개 합시다, 3개. 유효액전화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지금? 실제액전화 마이너스 전자반발력. 상상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같은 주기예요, 주기. 주기 표상에 무슨 줄? 가로줄, 그렇죠? 가로줄로 쭉 가서 이주기 원소들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이주기 원소의 스타트, 어떤 것부터 되죠? 이주기니까 리튬, 베를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여기까지, 그렇죠? 자, 얘네들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갈수록 거기에 지금 주어진 실제액전화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증가합니다. 그리고 전자반발력도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실제액전화의 증가폭보다 전자반발력의 증가폭이 더 크면 작은 거 마이너스, 큰 거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값을 갖겠죠, 마이너스 값, 그렇죠? 과학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뭘 의미한다?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관계식에서 아까 유효액전화는 실제액전화, 마이너스 전자반발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전자반발력. 즉, 얘하고 얘가 모두 앞에 플러스 부호가 생략돼 있다는 건 얘네들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마이너스가 붙였다는 얘기는 어때요? 방향성이 반대라는 뜻이에요. 즉, 유효액전화는 유효액전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실제액전화가 커지면 되고 전자반발력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면 돼요. 그럼 유효액전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방향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둘 다 커지고 있어. 그러면 얘가 커지는 것보다 얘가 더 커지면 이 값이 무슨 값이 돼요? 마이너스 값이 되면 유효액전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감소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데 수학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양수, 음수의 개념이 아니라 과학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방향이다, 기억하시고 실제액전화, 지금 아까 다시 한번 이주기에서 원자번호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거 맞아요? 전자반발력도 증가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실제액전화가 증가하는 것이 전자반발력이 증가하는 것보다 더 크다면 유효액전화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원자반지능은 점점 감소할 거다라는 결론에 도출을 해 주실 수 있어야겠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우리 교재 한번 봅니다, 유효액전화. 핵전화에서 다른 전자가 가리는 정도를 뺀 것으로써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양성자 수가 증가하므로 어떻게 결론이 확 나와버리죠? 유효액전화가 증가하는데 그 안에는 실제액전화 증가, 전자반발력 증가. 하지만 실제액전화가 증가하는 것이 더 여향력이 커 그래서 유효액전화가 증가하는 걸로 우리는 해석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효액전화가 크면 전자와 원자액 사이의 인력이 크기 때문에 뒤에 결론은 뭐라고 주면 돼요? 원자반지능은 감소하는 거예요. 원자반지능은 감소. 여러분, 인덱스로 외워서는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다 어떤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걸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야겠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시험장에 가서는 다 생각을 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날 컨디션이 무진정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전날 어때요? 컨디션 한 잔 하고 그다음에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시험장에 가는 애들은 없겠죠?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 하여간 그랬어요. 그런데 딱 머리가 멍한 상태에서 시험줄을 받으면 어때요? 문제 안 풀려요. 특히 영어시험 볼 때 어때요? 계속 같은 줄을 읽고 있죠? 같은 줄을 읽으면서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야. 마찬가지예요. 이 단원 문제가 딱 나오면 머리가 멍한 상태면 이 전자반 밤력 유액제라 이거 생각 하나도 안 납니다. 따질 수가 없어.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럴까 스타일이 완전히 구겨지는 거예요.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제가 알겠죠? 그래서 컨디션 잘 조절하시는 것도 역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거는 꼭 상상하시면서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거 다음 페이지에 한 번 가봅니다. 원자만 하나씩 하나씩 들어갈게요. 아까 타이틀을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적어봅니다. 지금 공부하는 단원이 뭐라고요? 중단원이 원소의 주기적 성질. 이렇게 타이틀이 딱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 안에 무슨 내용들이 들어있다라는 것들을 열고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입자의 크기.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이온화 에너지. 세 번째가 전자친화도. 네 번째가 전기 음성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입자의 크기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한 번 하려고 해요. 입자의 크기. 첫 번째는 뭐죠? 중성원자. 중성원자도 또 두 가지로 나눠서 하려고 해요. 뭐죠? 족. 그리고 주기로 한 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족이라고 한다면 이미 주기 1표에서 학습을 했으니까 무슨 줄이에요? 세로줄을 의미하는 거죠. 족. 세로줄을 한 번 열고 했어요. 어때요? 누가 제일 크죠? 칼.